요리할 때 이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장암은 물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콩기름이 대표적인 식용유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식용유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식단의 경우 볶음이나 부침, 튀김요리가 많아서 건강한 오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그 종류만 해도 무려 10가지가 넘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도 이처럼 다양한 식용유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기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최장암은 물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게다가 이 기름만 사용하지 않아도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식용유가 무엇일까요? 그 식용유를 소개하기 전에 이 기름의 문제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름은 산폐가 잘 된다는 겁니다. 산폐란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산폐가 정말 무서운 건 산폐가 되면서 기름이 독성물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즉 인체에 치명적인 알데이드와 같은 발암물질들이 발생하면서 체내 염증과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름 자체의 산화적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름은 열을 가해 발현점에 도달해서야 산폐가 시작되지만 이 기름은 발현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기름 자체의 산화적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폐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좋은 성분이 별로 없고 쉽게 변질과 산폐가 잘 되는 안 좋은 기름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유채꽃 씨앗에서 만든 카놀라유는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입니다. 발현점이 240도로 일반 튀김할 때의 180도보다 높아서 안심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카놀라유는 왜 이토록 부작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산화적인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온도를 높였을 때 트렌스지방 함위량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카놀라유인데요. 특히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다양한 기름들 중에서 240도까지 온도를 높였을 때 극성 물질이 최고치에 달하는 것이 바로 카놀라유였다고 합니다. 즉 발현점은 높지만 금방 산폐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카놀라유의 대부분이 GMO라는 겁니다. 카놀라유의 80% 이상이 바로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이 바로 GM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MO,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것이죠. GMO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선 여전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GMO가 바라몬으로 작용하고 있고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놀라유는 GMO와 트랜스지방 그리고 산폐가 쉽게 되기 때문에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기름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콩기름 과연 어떨까요? 콩기름의 90% 이상은 바로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콩기름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포드시온은 어떨까요? 물론 성문변에선 카놀라유보다 좋은 게 많지만 열을 가했을 때 트랜스지방이 올라가고 240도까지 올라갔을 땐 카놀라유 다음으로 극성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보고가 있기 때문에 포드시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건강을 위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미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이 두 가지 식품들은 기름으로 섭취해도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열로 가열해도 건강에 가장 좋은 식물성 오일입니다. 특히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은 가열점이 207도로서 볶음이나 튀김류를 해도 가연점 관점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또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는 180도에서 36시간 동안 가열해도 여전히 많은 항산화 지방과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고 산화 안전성이 뛰어나며 가연점도 높아서 가열 요리 시에 영양소 파괴가 모든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시중에 파는 저품질의 올리브유는 가연점이 낮기 때문에 꼭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의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아보카도 오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오메가9 성분의 불포화 지방산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발연점이 250도로 높아서 열을 가하는 요리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지금 집에서 이 두 가지 오일을 제외하고 사용하신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즉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한두 번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름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이라도 기름은 잘못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 기름은 한 번이 섭취로도 혈관 벽에 달라붙기 때문이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엑스트라버진의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로 변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